항상 자신을 꿋꿋이 믿고, 난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버틴다면 뭐든지 저는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Hi, LMN 홍콩. My name is Ren. I'm glad to be here. 전에 그룹 활동을 할 때는 저의 개인적인 색깔을 이렇게 조금 많이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솔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자유롭게 제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전 지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룹 활동을 할 때보다 책임감이 더욱 더 많이 강해져서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자신을 믿지 못하면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늘게 길게 가자 라는 게 저의 목표였던 것 같고 그리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가 저의 초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고요. 제가 맡은 역할은 오진우라는 역할이고 주연 배우 오진상 형님의 동생 역할로 나오고 오진우가 과거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런 분석을 좀 많이 해보고 오진우가 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홍콩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을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행복했고 정말 홍콩 팬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홍콩 팬분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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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